반갑습니다. 비타민 자료에서 13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먼저 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그냥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쉬는 휴식시간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혹은 공부하시는 데서 혼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직접 보면서 그냥 굳이 펜이나 이런 걸 잡지 않아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컨셉으로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죠? 지금 제가 이것만 하는 이유는 비타민 S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빈칸에다가 더샘패샘해서 채우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2 곱하기 5 해고 여기다 이렇게 네모 해줘가지고 5 곱하기 4 해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거랑 분수 이렇게 비교하는 거랑 걔네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할 때면 그래도 연습할 땐 가장 빡센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괜히 또 어중이 떠중이 같이 이렇게 비타민 이거 막 한두 개씩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딱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비타민 12개 영상이 있는데 다 그래서 그렇게 다 풀고 있어서 풀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볼게요. 적어도 30번까지는 갈 겁니다. 첫 번째 보죠. 말이 좀 많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이 얘는 안 돼요. 197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꼴등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대분수인가? 가분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아니니까요. 이제 이 셋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1보다 초과하는 값을 대충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19를 초과하게 되고 이 친구는 16인가요? 네, 16 초과합니다. 얘는 62 정도 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거 분에 이거, 이거 분에 이거, 이거 분에 이거가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얘 20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3배 이상 증가를 하죠. 하지만 106에서 234는 아무리 몰라도 2배를, 그러니까 2배 그칠 것이지, 2. 몇 배 정도 되지 절대 3배는 안 되니까. 얘는 더할 나위 없이 볼 필요도 없죠. 256보다 분 모가 작고 분 자는 더 크니까 얘가 1등이 됩니다. 그래서 298, 234가 되고, 얘네 둘을 해줬으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야겠죠. 음,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1을 제외한 값을 봤을 때 얘가 얘보다 크고, 분 모는 더 작으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돼요? 2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 숫자가 제가 좀 잘 안 써지는 거 이해해주세요. 어차피 숫자 이런 거 제가 잘못 써도 여기서 누가 더 큰지 이 로직만 파악하시면 잘 따라오시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저도 처음 봐가지고 한 5초만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히 특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보다 작고, 얘네들은 이제 1을 넘으니까 이거 뭐 제외해주면 좀 숫자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래도 뭐 나쁜 팁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큰 틀을 보세요. 그냥 분수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120분의 83이니까 얘를 120분의 80으로 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2죠. 이 정도는 암산 되셔야 돼요. 약분하니까. 그럼 얘는 66.7%래. 이 정도도 솔직히 아셔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좀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치는 당연히 이렇게 바로 무조건 반사처럼, 그 파블루프에 계하시죠? 그 밥 시간 되면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바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비유가 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대략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7%보다는 클 거예요. 왜냐하면 121분의 83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한 120분의 80보다 분자가 더 크니까, 비율이 더 크니까 아마 한 6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200분의 130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얘는 13분의 20이 되고, 얘는 뭐죠? 그렇죠. 65% 정도 되겠거니?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친구는 그냥 바로 계산하세요. 37에 210이잖아요. 그러면 300에 70%는 210, 30에 70은 21, 그러면 231이죠. 그런데 아무리 몰라도 얘를 쉽게 넘으니까, 아, 얘는 70% 넘는구나. 이 정도까지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얘도 보죠. 얘는 150분의 250으로 봐줄게요. 그러면 이게 20으로 약분이 되거든요. 얘가 그럼 정확하게 60%가 돼요. 하지만 분모가 259였는데 250으로 바꿨고, 155에서 150으로 바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 60%에 근접합니다. 60%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60%를 넘냐 안 넘냐는, 우리가 이 대소비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되게 60%에 근접하다. 그냥 60%라고 칩시다. 아마 59. 몇 나올 건데 얘는. 그러면 답 나왔죠. 1등, 2등, 3등, 4등이죠.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66.7이 그 다음이고, 1, 3이 얘가 3등이더라. 마지막에 259분의 155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숫자들의 특색이 보여요. 얘는 40분의 75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도 솔직히 암산이 되시면 되게 유용해서 좋거든요. 4분의 7이니까 1.75예요. 왜냐하면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은 0.75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걸 암기해 두시면 이렇게 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문제 풀거나 합격하는 데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보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빠른 팁이 있나 없나. 그거 보시려고 들어오셨으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볼까. 0 아니다, 0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 번 해보시고 시도해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얘부터 보죠. 290인데 296으로 봐주고, 얘 그냥 290으로 봐주고요. 얘 200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얘 1. 몇이에요? 200분의 90은 4, 5니까 한 1.45 정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180으로 보세요. 깔끔하게. 그럼 150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몇 정도 될 것 같나요? 118분의 15인 거죠. 사실 이것도 분수를 좀 외우면 편하긴 해요. 3분의 5고, 3, 6, 18이니까 0.833이거든요. 왜냐하면 6분의 1이 0.167이거든요. 그럼 6분의 5는 뭐겠어요? 1에서 이걸 빼준 거니까 0.833이죠. 그래서 얘는 한 1.8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을 겁니다. 약간 작아요, 대신. 왜냐하면 180, 4를 180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보다 커지게 나오는 거죠. 얘는 1을 제외해주면 무엇이 남죠? 107이 남나? 121분의 107이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8이 넘어갑니다. 80%가 넘어갑니다. 얘랑 얘랑 조밀한데 상당히 얘랑 얘랑 0.1 미만 차이가 날 거예요. 100%.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교하자면 120분의 107은 120분의 107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20분의 100 플러스 7분의 120과 같아요. 이거 아까 했죠? 약분하면 6분의 5예요. 그럼 얘 83.3%가 된다는 거죠. 숫자를 너무 작게 썼나? 죄송합니다. 120분의 7은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5%는 넘어. 왜냐하면 얘 5%는 6이니까. 그래서 얘는 5%를 더하면 88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8에 근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1.79 뭐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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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 이게 답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숫자 쓰기 귀찮습니다. 좀 빡세네요. 여기가. 얘는 한 37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2, 2, 2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100% 여기서 100%를 넘는 걸 제외해준 수치입니다. 이게. 얘는 몇 정도 될까요? 음, 70 하면 180 정도 되나? 180으로 퉁치면 네, 그냥 180으로 봅시다. 180 남고요. 얘는 270 정도 남고요. 얘는 몇, 몇, 몇이지? 130 정도 남습니다. 헷갈리시니까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는데 일단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이 숫자가 가장 큰 애부터 일단은 주목을 해보세요. 370이면 얘네보다 더 크죠. 분모도 보면 568, 608, 482 얘가 작은 편에 속해요. 큰 편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에요. 설명을 좀 정중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죠. 180에서 370이면 두 배를 넘어요. 그치만 분모는 기껏해야 20 증가했어요. 10% 증가도 안 했다는 거죠. 얘네들이 비교하면 얘가 더 크고 얘랑 얘도 비교해 볼게요. 아니, 비교할 거 없죠. 분자는 270인데 370이 더 크죠. 분모는 608인데 588이니까 얘는 분모 잡고 분자 크니까 당연히 얘보다도 큽니다. 얘 보죠. 130에 370이면 이거 곱하기 3하면 390이거든요. 대략 3배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82에서 588이면 대략 106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500으로만 봐도 아예 20 몇 프로밖에 증가를 안 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 몇 프로는 그렇죠. 1.2배 정도 근데 얘는 지금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증가를 해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얘가 1등입니다. 나머지도 보죠. 180에서 270 보면 얘 50% 증가한 거잖아요. 90 증가했으니까. 근데 568, 608이면 40 증가해. 결국 기껏해야 10%도 증가를 안 했다는 거죠. 얘 이렇게 비교하면 얘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만 비교해 보죠. 130에서 270이면 2배 2배를 넘어요. 왜? 130에 2배는 260이니까 270은 얘보다 크죠. 근데 이거 기껏해야 100 몇이지? 100 한 30 정도 120 몇인데 원래는 130 증가했잖아. 얘 500으로 치면은 이거 26%밖에 증가를 한 게 안 돼요. 이렇게 자세히 예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2배 증가를 하잖아요. 2배 가까이 한 2점 몇 배 2.1배 정도 되겠다. 그쵸? 어, 그 정도. 근데 얘는 그러면 2배가 되냐 안 되냐 막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2등이라는 소리입니다. 얘랑 이제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140 증가했죠. 그러면은 아, 20% 약간 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4, 8, 2에서 5, 6, 8이면 어... 86? 어... 근데 얘 20% 뭐예요? 480이라고 치고 20%는 뭐죠? 암산하세요. 96. 96 안되죠. 얘 20% 안 돼요. 얘는 넘습니다. 20%. 그럼 달아서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 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3등이고요. 얘가 꼴등입니다. 어, 숫자가 잘 안 쓰지네. 마지막 이거 보죠. 어... 나머지는 다 1을 넘는데 얘는 1이 안 넘으니까 얘가 꼴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익값도 한번 봅시다. 11, 36이고 얘 25이고 하면 91이고 얘는 28, 욕갔네. 어, 86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분모 작고 분자 크고 얘가 얘보다 큽니다. 얘가 3등일 얘가 3등일 것 같은데 얘랑 이제 얘만 비교해봅시다. 86에서 91은 엄연히 말하면 증가는 맞아요. 5가 증가했으니까. 그치만 이걸 봐야죠. 거의 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데 3배는 아니고 2배 2. 몇 배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얘는 10%도 증가를 안 해. 따라서 얘가 더 크다는 거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얘가 1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 얘네 둘이 철이 있으니까 얘네 둘 남았죠. 볼 것도 없습니다. 얘는 얘는 사실 이거는 그냥 분자 크고 분모 작으니까 얘가 2등 얘가 3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는 거 좀 편하시죠?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연습을 기르시라는 의미에서 뭔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얘 지금 22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 26 증가했죠. 자 138에서 26 증가한 거랑 294에서 22 증가한 거랑 딱 봐도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천 원에서 500원을 추가 더 그러니까 천 원을 갖고 있는데 500원을 길가다 주었어요. 근데 막 1억을 지금 수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500원 주운 거랑 느낌이 달라 같나요? 이게 더 좀 와닿지 않나요? 비유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맥락입니다. 더 크다. 이게 기본값이 작은데 증가량이 더 크니까 뭐 그런 걸 설명한 겁니다. 자 7번 보도록 7번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더 큽니다. 얘가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8번 넘어가죠. 8번은 얘는 두 가지 풀이법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외해 주는 거 제외해 주면 얘 42 남죠. 얘는 몇 남아? 54 남죠. 그러면 10이 증가하네? 아 그러면 4, 3, 10이니까 대략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30%는 안 돼. 한 29. 몇% 정도 되겠지. 왜냐하면 얘가 42니까 40이었으면 30% 되죠. 4, 3, 10이니까 이해되죠? 얘 보죠. 얘는 48이 증가해. 그러면 아 얘 30%는 뭔데? 15 곱하기 3은 45 아 얘는 30%를 넘어. 그러면 분모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방법이 있고 150과 200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지? 자 150에서 200으로 가면 50이 증가하니까 5, 3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분수 수치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33.3%죠. 제가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190에서 252는 아 192에서 막 60 증가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림산 하세요. 19하고 25로 봅니다. 그럼 얘 지금 6 증가했네. 그러면 19분의 6이 증가율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곱하기 3 해보세요. 어? 18인데? 근데 분모가 19죠.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곱하기 3 했는데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33.3% 미만이더라 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왜 이게 뭔 소리하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예요. 3분의 1이 있어. 이게 33.3% 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 방금 전에. 자 그러면 분자에 곱하기 3을 해볼게요. 3이죠? 어? 똑같네? 이때는 3분의 1 이 수치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0.7 3분의 0.7 이었어 봐. 곱하기 3 해보세요. 그러면 2.1인데 어? 얘보다 작네? 이건 무슨 뜻이야? 1에서 곱하기 3 했으니까 얘보다 작다는 거지. 근데 얘가 1.2 3분의 1.2면 곱하기 3 해보세요. 3.6이죠. 얘보다 크네요. 그 말은 뭔 뜻이냐? 아 3분의 1보다 크구나. 이거는 3.3.3%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걸 해본 거예요.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9번 볼게요. 9.2 18. 근데 얘는 2 넘죠. 왜냐면 얘는 100으로 봐도 2.2니까 이것도 감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20 증가하죠. 근데 238.3 3이면 이거 솔직히 70 넘게 70 가까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30% 넘는 거잖아요. 대충 30%에 뭐 육박하든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11번 봅니다. 11번 맞나요? 11번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숫자도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비타민 하실 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확인하실 거잖아. 차이가 몇인가 싶고 막 스마트폰으로 계산해 보실 거잖아. 근데 이런 거는요. 틀렸다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비추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0.005 미만입니다. 차이. 계산해 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0.005 미만입니다. 비타민이랑 연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겨요. 딱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이 정도 될 거니 하는 거. 막 생활의 달인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여러분 그래도 어차피 나온 김에 우리는 풀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풀 수 있냐. 18분의 2 얘를 단위를 줄여줘요. 분모만 그럼 18로 해주고 26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31로 봐요. 43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외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8 18이 되고 얘는 뭐야 12 31 자 그럼 얘 4 증가했죠. 정확하게 50% 증가한다. 그쵸? 근데 얘는 몇이죠? 13이 증가합니다. 아 13 곱하기 2 했을 때 26이면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얘의 절반은 9인데 증가량 13이잖아. 얘는 50%를 넘는구나. 얘는 딱 50%고요. 그래서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분자의 증가율 보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식으로 더 좋게 풀 수도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차이 없는 거는 그냥 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뭐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1보다 작고 이게 좀 까다로워서 이걸 너무 쉽게 줬나? 참 모르겠습니다. 얘는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외하면 10이 남뿐 얘는 뭐 50 가까이죠. 51이죠. 얘가 더 크죠. 얘는 얘는 이제 어떻게 푸냐 뭐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차이값으로 한번 가봅시다. 120이 뭐냐면 여기서 이거 빼준 수치예요. 여사건으로 푸는 거예요. 얘는 이제 116 자 그러면 분모 작고 분자 커요.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여사건이었죠. 반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건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가볍게 봅시다. 100에서 273이면 한 2.7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2배를 해주면 84니까 차이값이 한 22 정도 남아. 아 그러면 4,5,20이니까 한 2.5배 정도 되겠거니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천천히 설명하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13번째 비타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